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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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 매일 내기 말해서 어젯해 내 대답도 좀 심하려고 다진 마치 꿀 잡는 것 같아서 다지니까 엄마 말을 물지 않는지도 몰라 널 보고 그름만裡 비겁게 나도 몰라 두려워 두려워 붙는다 널 연락뿐인 이 없으니까 아아... 전척도 없는 이 터링그는 어느 너들은 제 중구를 구하는 세상이 끝겨지고 싶어 하아... 하아... 이루고 나고 보고 있잖아 일수 없어서 침대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